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비는 성도들 또 온뉴스홀 비전홀 함께 서로 다 해외 성도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대거지는 말씀 가지고 복음 서밋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상에서는 임인연이라 그렇게 해서 검은 호랑이의 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라는 동물과 아주 친숙합니다. 호랑이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고 88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들이었어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를 공포의 대상인과 동시에 경유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호랑이를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난 그야말로 뛰어난 것이 확실하고 인간을 수호하고 권선 징악을 판별하는 통찰력이 있는 영물이다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 현관이나 대문에다가 호랑이를 그렇게 그려서 문배도로 만들기도 하고 또 범호자를 크게 그렇게 대문에 그렇게 서기도 했습니다. 왜냐 잡기나 나쁜 기운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걸 다 물려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점집을 많이 새해가 되면 찾아갑니다. 요즘 직접 가는 것보다 요즘은 비대면 운세를 많이 본다 그래요. 모바일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있거야말로 매일매일 들어가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매일매일 그날 그날 운수를 그렇게 봐주고 또 인공지능으로 대화하는 로봇으로 그것을 상담도 해주고 코로나19 판데믹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불확식성 이게 대한 걱정과 고민이 커지면서 온라인 점을 보는 이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백 명이 이러는 점쟁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갖춰놓고 다양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요즘 월간 사용수가 10만이 넘는 운세업들이 여러 개가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각종 우상을 차려놓은 신당 직접 점치는 점집에 그렇게 무서워서 젊은 세대들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라져 보세요.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점쟁이들도 과거에는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깜찍한 트렌드로 그러니까 아주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부담없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이 관상을 본다거나 점을 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점 보는 것이 마치 예능의 한 부분인 것처럼 예능의 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방송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35%가 되는 1800만 명이 젊은 세대 MZ세대라는데 젊은 세대인데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무분별하게 지금 인터넷 이런 지금 비대면 점을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장난삼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글자를 써서 대문에 붙여 놓는다는 것이 재앙을 막는 것인가 전혀 아니지요. 점쟁이들이 비대면으로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깜찍한 캐릭터를 그렇게 내세우니까 뭔가 친근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요? 인간을 결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개가 그 딱 앞에 자리에 닿아가지고 컨트롤을 다하고 있어요. 사단도 말이요. 곤도구서 11장 14절에 보면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천사처럼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인간을 다 멸망길로 지금 바테리게 만드는 실상을 우리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후대를 향한 공격 후대를 향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직인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직으로 깨워가지고 사단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보금 24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보금 24 파수꾼 영직 역할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 후손들이 망하지 않고 후손들이 보고만 있어야 피눈물을 솟지 않는다 말이에요.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영혼이 잘 때 영혼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 사람들은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무슨 건강물질 명예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아. 다 망한단 말이에요. 영혼.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영을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후회 없이 살겠냔 말이에요. 전부 후회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허 살았다고. 다 후회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우리는 로마스 말씀을 잡혀보고 있는데 로마스 하면 뭡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금. 로마스는 보금이다. 로마스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사보금수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보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의 보금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스는 보금으로 시작을 해서 보금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금으로 가긴 우리 최유라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보금섭믿 되면 끝납니다. 보금섭믿. 보금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영적섭믿이 딱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는 내가 보금을 최고로 누리는 하이스터가 되어야 되겠다. 보금을 최고로 누리는 탑이 되어야 되겠다. 보금을 최고로 누리는 서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금섭믿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헌당, 헌당, 헌당 또 하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금이 안 됐는데 내가 사람이 두렵는데 내가 허가 문화 속에 빠졌는데 무슨 나라를 살리겠어요. 보금을 제대로 영적으로 누리는 서빛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금섭믿이 되어야 좋으사삼. 무조건 보금 되어야 좋으사삼.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보금으로 보게 하야 좋으사삼. 서빛은 최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은 이 말 잘 보이잖아요. 보금섭믿이 딱 되면 문제가 다 잘 보여요. 잘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론에 속지 않는다. 서론에.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론의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본론의 인생이에요.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사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서론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서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서론입니다. 서론. 눈에 보이는 거. 그 인생을 걸어요. 생을 걸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론의 인생이야. 왜 서론이냐. 모든 게 관심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 끝. 눈에 보이지 않는 본론에 관심 없어. 이상하지요. 그러면 또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괜찮을 텐데 다니면서도 서론의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뭐 될 때까지? 본론 위생 될 때까지. 본론 보금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랩렛런트 7명 또 전부 다 보금 서미스 누렸어요. 보금 서미스 했었어요. 보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2022년 영국의 모든 성도들 다른 어떤 것보다 보금을 최고로 누리는 보금 서미스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영양력 입히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보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절로 4절에 이어서 보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금은 구원을 주시는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바울은 이 보금을 모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보금을 모여 부끄러워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보금을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자신들의 기본 상식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보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 보금은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보금과 전혀 달랐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보금은 로마 황제의 보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금. 하나님의 보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금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도예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이루어진 보금. 장식 3장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열두가지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증거로 부활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도의 이 십자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권덴소 1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정리해 놓았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받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는데 라틴어에 크룩스에서 나오세요. 크룩스에서는 고문대 형틀. 그리고 헬라우로서는 스타로스라는데 스타로스는 불행한 나무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걸고 다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해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다. 이것 자체는 율법적으로 큰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고약 성경대로 믿으니까 신명기 21장 22질로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범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나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였어요.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끓이키는 것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방인에게 십자가만큼 어리선 것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각 무도한 죄인들만 죽이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이 죽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냐. 그 당시로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복음을 또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 생을 그려서 이 복음을 위해서 했어요. 나 생을 그렸다. 이 십자가 자랑하는 게 생을 그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 특별히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는 헬라말로 두나미스랍니다. 두나미스는 두나미스의 어원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승한 주옵사사 이번에 사람을 만나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사사 복음의 능력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하늘 보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이 이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소심한 사람이 대범하게 되고 완전히 처질이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예수를 얼른 뚱땅 대강 믿으니까 안 변해서 그래 안 변하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면 확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용한 아들 시문하고 그 변화된 베드로하고 게임이 안 되죠. 사도 베드로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있을 수가 없죠. 상상을 초월하지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보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이 뭐냐? 나의 24예요. 나의 24. 이것이 내 보자의 축복 교회 임하면 교회 24. 내 삶의 현장 임하면 현장 24.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응답 24라. 그러니까 응답 24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보자의 축복을 24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25. 25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초월적 응답. 초월적 응답. 이 영혼의 응답.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라니까. 그런 존재라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있든지 풍불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홍해 앞에 서든지 여류가 앞에 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보자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린다. 그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걸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예배 참석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남을 수 있는 바울처럼 인생 작품 남기는 겁니다. 인생 작품. 요즘 탈북자들이 요즘 좀 적지요. 전에는 많이 왔는데 탈북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면 다 하나원에서 개인적인 담당이 붙잖아요. 자기 담당이 있는데 직원에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서울에 오니까 왜 이렇게 건물마다 더하기 표가 왜 저렇게 많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더하기 표가 많다는 거니까 뭐래요. 북한에는 전혀 교회가 없으니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담당 직원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라는 것인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당신이 참 잘 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복을 대줍니다. 평화를 대줍니다. 행복을 대줍니다. 소망을 대줍니다. 사랑을 대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탈북자 수준에 맞추어서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플러스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비단 구원뿐만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속에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겠다는 나중 영광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은 은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게 되면 2022년 영계 전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간에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서밋에 자러 나갈 때는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시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의인 어렵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넘은 삶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 죄다 그러잖아요. 믿음만큼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만큼 응답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그 자체로 엄청나지만은 그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여 내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육신적인 것, 서러워진 것에 매여 있으면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평생 체험 못합니다. 맨날 서러움을 매여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본론을 못 잡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못 누리면 평생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삶 오직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삶 오직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따라 오직 성령 중만 완전히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되면 매 순간 체험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나게 신앙을 전하면서 맡겨진 직분의 축제 분위기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직분 때문에 고민돼서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자기가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매 순간순간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값나오는 언약, 오직 성령 중만의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여러 어머니 통해서 늘 응답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삶 속에서 매일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의 맛을 보게 된다고. 맛을. 그래야 신앙생활 맛이 나지요. 영계 모든 선도들. 날마다 복음으로 참자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참던 위두를 받고 복음 때문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인이라 그래.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한문으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수도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삶 속의 제의식이 계속 자리를 잡고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커가세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그가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참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구나. 믿음.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 종교화된 형식화된 모든 행위로 이루어지는 종교 성경의 본질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섯 가지 오직을 말했습니다. 다섯 가지 오직을 가지고 종교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사하면서 다섯 가지 오직이 돼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소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인본주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중세시대 종교를 박살내는 무너뜨리는 이 플랫폼이 된 것이 오직 다섯 가지 오직이었어요. 이 다섯 가지 오직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직분 때문에 정신 파지고 무슨 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 되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삶 오직 믿음과 은혜 의식 속에 충만한 삶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다 되어진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의 삶 이렇게 오직 오직이 무슨 말 아시죠? 오직 언니 오직 이것 되어야 하늘 보좌 움직이요. 양다리 걸치고 복잡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전혀 못해요. 그래서 237나라 오천 종교 살리란 보금의 서밑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님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몰비용은요 묻혀버린 비용이죠. 묻혀버린 비용 이미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비용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것은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못하는 현상 그걸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투자한 그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비용 때문에 아까웠어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아까웠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적자폭만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리는 그것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요 매몰비용 오류에 잘 빠져요. 과거에 거서 자꾸 미래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지은 죄 자꾸 이 과거에 이게 발목을 딱 잡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계속 성장, 성장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자꾸 사단이 잡아간단 말이에요. 영적 변화 힘들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끝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형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 살 수 있고 과거에 잘할 수도 있고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과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없어. 아멘. 과거 내 인생은 죽었어. 이제 없다고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데아 2장 입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계에 십자 못 박혀. 나는 없다. 나는 존재. 나는 자존심도 없고 나는 주장도 없고 나는 고집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막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이래가 원리스 깨고 그런 사람은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갈라데아 2장 입절이 된 사람 고집 없습니다. 주장 없습니다. 뭔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나가야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고 죽이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뭔 지가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텐데 그래서 절대 주장할 필요 없어요. 오직이 되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최고로 누렸기 때문에 수많은 현장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영광이 아니고 나중 영광 전에 얼마나 잘나갔던 상관없어 전에 얼마나 성공했던 상관없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니 과거는 다 끝났어 과거 잘했던 잘못한 상관없어 다 과거야 과거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엄청납니다. 저는요 앞으로 받을 응답 생각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 이 예원교가 하나님 앞에 세금 받을 걸 생각하고 막 흥분돼 흥분돼 237 장로 세워가지고 237 나라를 다 제비 뽑아 맡길 거다 했더니 장로님이 문자 와서 목사님 지금부터 흥분됩니다. 그래 그것도 돼야지 지금부터 흥분돼야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왜냐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니까 이래 살아야 미래 지향도 살지 지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전 거 가지고 그렇게 쫀물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비전이 나오겠고 발전되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사모직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 되어져서 나중 영광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하는 복음 서밋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산모들이 각인뿔이 체질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서밋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사사 예 속에 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